영등포구가 9월 3일부터 지역 생태전환 교육과 양성을 위한 영등포 강숲생태학교를 운영합니다. 강숲생태학교는 생태교육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. 강사진은 여의색강 생태체험관 및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환경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교육방식은 대면강의와 비대면 화상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혼합형 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대면강의 교육장소는 여의색강 생태체험관과 구청별관 등이며 수변도시 영등포의 지형적 간점을 살린 한강, 선유도, 밤섬 등 생태순환길에서도 생태환경탐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수강생들은 생태전환의 기본 이해과정, 생태환경탐방, 우리가 만드는 생태전환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생태전환교육가로 거듭나게 됩니다.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모집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됩니다.